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거론했지만 너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귀한 주장을 펼치신 분이 제야에 계시는 제이님이 잘 정리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인쇄 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후에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투표자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관리관은 날인 란에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사인 예컨대 홍길동인으로 사전투표지에 직접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이제 모법이 있으면 그다음에 내규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에 대신하여 인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쇄 날인이란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의 이미지를 선관위 선거시스템의 서버에 실어놓고 사전투표지 발급기와 사전투표지를 출력하는 경우 서버에서 사인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전투표지의 날인 란에 이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쇄 날인을 한다는 거죠. 인쇄를.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을 보시게 되면 158조 3항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에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후에 일렬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 교부한다. 우편투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자기 도장을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 교부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선관위 인간들이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158조 3항을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제84조 투표용지의 날인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수호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기인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걸 2014년 1월 17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멤버들이 부정선거를 모두 다 합법화시키고 덮기 위해 가지고 이 규정들을 계속해서 바꿔온 겁니다. 2014년 2013년도에 사전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니까 2014년도에 이렇게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정리하게 되면 두 가지가 도저히 여러분들에 맞지 않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에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다. 그다음 하위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이런 날인은 도장을 눌러서 찍는 겁니다. 인쇄는 기계를 돌려서 뭡니까 기계를 돌려 가지고 대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한 장 한 장 한 장씩 있는 것이고 인쇄라는 것은 대량으로 생산한 거죠.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규정을 교묘하게 바꿔 가지고 일단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고 인쇄 날인이라는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쇄 날인 이런 표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경복 캐나다 거주의 여러분들 전 회계사분께서 어제 착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인쇄 날인이 무슨 뜻인가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가 없다. 인쇄 날인이라는 것은 인쇄란 프레스기로 잉크를 사용해서 거리나 그림을 찍어내는 일이고 날인이란 손으로 인주를 사용해 도장을 찍는 것이 눌러서 찍는 겁니다. 인쇄란 기계로 대량 복제와 유포하기 위해서 그리나 그림을 찍는 일이고 도장을 찍는 날인은 그냥 눌러서 도장 찍는 사람의 책임과 긍인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1월 17일 날 이 내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인쇄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장을 인쇄한다는 것은 교부되는 투표용지가 진본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궁금해 가지고 어제 캐나다에 계신 이경복 선생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구자 출신이니까 인쇄 날인이 진짜 뭔가 이걸 한번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인쇄 사전적 의미가 뭐냐 인쇄 날인인가요 가능한 거냐 인쇄 인쇄판의 판면에 먹도는 잉크를 묻혀 그 판면에 문자 기호 그림 등을 종이 비단 따에 누르거나 문질어 찍어내는 복제기술입니다. 인쇄라는 것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복제기술인 거죠. 날인은 복제가 불가능하고 한 장 한 장 도장을 눌러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 날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날인이라는 것은 뭐냐 지문이나 도장을 찍는다 찍는 겁니다. 찍는 거하고 복제하고는 다른 거죠. 도장을 찍는 거하고. 그래서 한 번도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날인은 본인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고 날인은 문서 회의록 등의 공적 신뢰도를 보장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게 공주시의회에서 날인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날인 이 날짜가 누를 날짜네요. 도장을 눌러서 찍는다. 날인 좀 어려운 여러분들 한자죠. 누를 날짜입니다. 날인 도장 누를 날 누를 날 눌러서 찍는 것하고 인쇄기 돌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나라를 완전히 접수하기 위해서 2015년 2014년 1월 17일 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부정 세력들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접수하기 위해서 아주 조직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법령이나 관리 규칙들을 변경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의거한 대로 국민의 힘이 밀리지 않고 공정선거 특위위원들이 관철시켜야 되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면 그럼 선거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것은 나는 이해도 할 수 없고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들이 병신이 아니면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입을 쳐닫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실망 자체가 아니고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양기간이 국회하고 이런 헌법기간인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무슨 헌법기간입니까 도둑놈들 집단이죠. 이렇게 평평하게 대결하고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국민들이 물건 노예가 되느냐 자유인으로 남느냐 문제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그냥 써잘데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한동훈이 한동훈이 뭐 이렇게 욱수고 하는데 하는 꼬라지 보면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근본이 안 돼 있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 야속하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까 남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냐 참 제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여러분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어려워지면 네 때문에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이 어려워졌다.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방송이 나가고 방송을 잘라서 내보내더라도 물론 방송을 통제하니까 많이 볼 수가 없지만 방송을 보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가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그냥 제 그냥 속내는 그냥 이 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본인 자체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피까지는 흘리지 않더라도 손가락이라도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 속내는 그냥 그렇게 기대를 안 겁니다. 노력은 하지만. 아무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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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